자 역시 안드레아스 모리츠 선생님의 건강과 치유의 비밀 가운데 있는 굉장히 기중한 내용을 많은 부분을 캡처했습니다. 이 부분을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에게 건강의 지혜가 여러분들의 생명을 더 유익하게 하게 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놀라운 치유식품에 대해서 우리 몸을 어떻게 살릴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의학의 아버지 누구요? 히포크라테스는 left food without medicine, medicine without food, 음식이 약이 되게 하고 약이 음식에 되게 하는 건강의 비결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히포크라테스는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약이 쓸데 없다. 다시 말하면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고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음식이 약이 되는 놀라운 치유의 식사법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포크라테스는 음식이야말로 가장 좋은 약이라고 말한 최초의 의사였습니다. 음식이 영양을 공급해서 건강하고 강한 몸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몸이 아플 때 역으로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몸이 아프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치유할 수 있는 지름길인 병에 대한 진정한 치료법을 찾는데 바로 음식이 건강해질 수 있는 뭐라고요? 최고의 약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 시간에 놀라운 치유식품, 음식이 약이 되는 놀라운 치유식품인 브로콜리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브로콜리는요. 암을 유발하는 화학물질로부터 그 분자가 손상이 되는 것을 막아주는 십자학과 채소 가운데 대표적인 채소입니다. 브로콜리는 많은 항암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환우분들이 사랑하시는데요. 특별히 존스 호킨스 대학교 연구원들에 의하면 소량의 신선한 브로콜리 싹, 다시 말하면 다 성장하고 자란 브로콜리 말고 아주 애기 브로콜리 싹이라고 할지라도 다량의 성숙한 채소만큼 항암제가 무지무지무지 많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대장암에 걸릴 위험을 50% 줄이기 위해서는 일주일에 약 900g의 브로콜리를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공부를 쭉 하시다 보면 어? 저거 매일 하늘만 아침 식단에 오르는 애들이네. 이제 이해가 가실 겁니다. 브로콜리가 매일 아침마다 나오는 이유는 대장암에 걸릴 확률을 50% 줄이기 위해서 일주일에 약 900g의 브로콜리를 먹어주면 여러분의 대장암이 녹아 든다는 것입니다. 브로콜리 싹 5g에는 다 자란 브로콜리 150g에서 발견되는 양의 글루코라파닌이라고 하는 활성복합체가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글루코라파닌 복합체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십자학과 채소인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케일 이런 십자학과 채소에서 강력한 항암제가 되는 것이 바로 설포라판이죠. 이 설포라판의 전구체로 암을 유발하는, 암을 생성하는 그러한 화학물질로부터 분자가 파괴되는 것을 막아주는 세포효소를 증가시키는 요소가 바로 이 브로콜리 속에 들어있는 설포라판입니다. 그런데 브로콜리 싹에는 설포라판을 유발하는 그런 많은 성분들이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항암작용을 해서 암세포를 쫙쫙쫙 줄여준다는 것입니다. 자, 에스트로겐을 확 줄여서 유방암을 억제시키고 프로락틴 생성을 압축시켜주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브로콜리 속에 들어있는 성분들인데요. 많은 십자학과 채소들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브로콜리 역시 몸에서 에스트로건, 에스트로겐이 뭔지 아시죠? 예, 유방암을 촉진시키는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 그러나 콩 속에 있는 여성 호르몬은 에스트로겐이에요? 아이소플레본이에요? 에스트로겐이에요? 에스트로겐이니까 많이 드시면 안 되겠죠? 뭐예요? 아이소플레본이죠. 그래서 유방암 환자분들은 특별히 우유나 계란이나 치즈나 마가린, 마요네즈 이런 거는 에스트로겐과 프로락틴을 생성시키기 때문에 드셔야 될까요? 드시지 말아야 될까요? 예, 드시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에스트로겐을 제거하는 속도를 높여줘서 유방암을 억제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게 누구다? 브로콜리 속에 있는 설포라판 성분이라는 것입니다. 또 항바이러스 적용, 또 항우울제 역할도 좋은 음식에는요. 멘탈, 안녕, 바이탈, 안녕. 머리를 좋게 하는 음식이 몸을 좋게 합니다. 그래서 머리가 좋아지면 몸도 좋아지고 몸이 좋아지면 정신이 평안해지고 건강해집니다. 자, 그래서 항우울제 역할 성분도 들어있고 특별히 인슐린과 혈당을 조절하는 이 크롬의 주요 공급원이기도 한 것이 바로 브로콜리 속에 있는 중요한 항암제 성분들이라는 것. 유방암 환자들 브로콜리 매일 드셔야 되겠죠? 네, 폐암 환우분들도 대장암 환우분들도 대장암을 확 줄여주고 유방암의 에스트로겐을 확 줄여주는 이런 브로콜리를 여러분들이 매일의 식단에서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의 건강에 유익을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